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업 잘 따라오셨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수업은 우리 수업을 다 제작한 후에 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 우리 수업이 한번 보고서 잘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수업이죠? 예,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수업을 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뭐랄까요? 간결한 형태의 종합정리판 예,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최종적인 그 결과물은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웹사이트의 코드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생긴 어... 코드였죠. 여기 index.php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이 코드 예,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그런 코드인데 사실 많진 않죠. 이 안에 정말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코드만 이해했다면 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설명할 수 있다면 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실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을 결합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결합 능력이 가장 중요한 힘이고 바로 그 조립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면 각각의 부품들은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랑 이제 여기 있는 이 하나의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순서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HTML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HTML에 담았다가 또 그것을 파일로 뺐다가 그것을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발전 방향을 따라오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잖아요. 그것이 교육적인 목적이었고 이제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흐름, 맥락 이런 것들은 파악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HTML, CSS부터 시작해서 뭐 PHP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여러 가지 기술을 알고 있는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를 구축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처음부터 우리는 근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따라서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우리 수업의 내용을 재학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제가 이번 시간에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체 복습 안 하더라도 우리 수업을 한번, 두번, 세번 보고 또 직접 뭔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사실 앞에 있는 수업들 다시 보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업이라는 걸 잘 감안하셔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웹사이트를 처음부터 만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획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획은 다 돼 있는 상태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 건지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만들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무 또는 요건 영어로는 requirement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겠죠. 즉,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에 정보를 어떻게 보관하고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요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보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민을 하겠죠. 자,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됐냐면 제일 먼저 html 파일 안에 정보를 뒀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보고 계신 이 화면이 그냥 html 파일 안에 요런 실제 정보들이 들어 있었던 게 처음이었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파일로 꺼냈잖아요. 그리고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했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다시 겪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정보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부터 고민을 출발하는 것이 오늘날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생각하는 뭐랄까요? 순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고민을 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MySQL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MySQL을 사용을 하겠지만 꼭 MySQL이 필요는 없는 것이죠. 뭐 Oracle일 수도 있고 또는 뭐 SQL 서버일 수도 있고 또는 No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전문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는 것 또는 자기가 잘하고 싶은 것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MySQL을 사용을 할 건데요. 무턱대고 막 쿼리를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간단한 정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순서를 진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구조를 한번 정의하면 그 구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스텝들이 다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PHP도 달라지고 그리고 화면에 보여주는 요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구조를 한번 짜보죠. 자 그냥 여러분들 노트 같은 데다가 이제 끼적끼적 적으셔도 상관없는 것이고 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는 그냥 우리가 누구나 쓸 수 있는 구글 스프레이드 시트라는 걸 이용해서 제가 이제 정보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냥 뭐 테이블에 테이블이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죠. 자 우리 웹사이트는 크게 두 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나요? 일단은 어 어떻게 할까요? 그 글 글에 대한 정보가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사용자 작성자 또는 저자가 있었죠. 예 그리고 글에 대한 정보는 일단은 어 글의 아이디 아이디가 있었고요. 그리고 글의 제목 음 그리고 본문 본문이 있었고 어 저자 작성자 정보가 필요했고 그리고 작성일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글에는 글은 이런 정보들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작성자의 경우에는 작성자의 아이디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작성자의 이름 그리고 작성자의 뭐 비밀번호 그런 정보들이 필요했었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의 경우에는 요건 뭐 숫자 제목은 문자 본문은 어 긴 문자 작성일은 날 작성자는 어 어 작성자 테이블의 아이디니까 요기에는 그냥 작성자 요것도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요것도 숫자일 테니까 그리고 작성일은 날짜 요렇게 어떤 형태의 정보인지를 그냥 대충 쓰는 거죠. 예 자 여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과정은 어 아주 엄격한 과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자 테이블에는 아이디는 숫자 그리고 제목은 아 이름이죠. 이름은 문자고 비밀번호도 그냥 문자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테이블의 구조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그림을 제 얘기는 테두리 같은 거 굳이 안 그려도 되지만 좀 썰렁하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 테이블은 상당히 많아지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의 그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 자체는 테이블이 한 스무 개 정도 예 저도 세보진 않았는데 한 스무 개 정도 될 겁니다. 스무 개에서 스물 다섯 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 규모가 있는 사이트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는 테이블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설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사람이 딱 봐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기술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조금 더 기계의 입장에서 또는 기계가 사용할 형태의 표현 방법으로 좀 바꿔봅시다. 자 무슨 말인지는 곧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글 을 담고 있는 테이블의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예제에서는 토픽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요 위에 정의한 이 테이블의 구조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적은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정의할 것은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내용들을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옆에다가 그냥 적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 작성자를 차라리 밑으로 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은 이제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거고 예 그리고 아이디는 요기에 있는 아이디에 해당되는 건 영어 이름으로 그냥 아이디라고 할게요. 그리고 숫자라고 그냥 제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써놨는데 저건 좀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테이블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인트라는 것은 인티저라는 것인데요. 인티저는 정수라는 뜻이에요. 자 정수는 뭐냐 숫자 중에서 정수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숫자 중에서 1,2,3,4,5,6,7,8,9 이런 숫자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고 그리고 0이 포함되고 음수가 포함되면 그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정수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인트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목은 실제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는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쓸 거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문자로는 우리가 바차 여기서 char char character의 약자에요. var variable의 약자인데 즉 어 길이가 가변적일 수 있는 그런 문자라는 뜻이고 여기다가 100이라고 쓰게 되면 최대 포기 글자의 최대 길이가 100까지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description이라는 이름을 쓸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텍스트로 할 겁니다. 텍스트는 아주 긴 문자정보가 텍스트에요. 어 작성자는 어 author라고 할게요. author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작성자에 이름을 우리가 여기다가 실제로 적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작성자 테이블에 있는 id 값을 쓸 것이기 때문에 작성자 테이블 의 id는 숫자를 쓸 거니까 여기에다가는 int라고 하면 되죠. 조금 말이 어렵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작성일은 created으로 하고 날짜는 어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mysql에서 제공하는 어 시간을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형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topic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표현을 또 해야겠죠? 자 작성자 우선 실제로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user라는 이름의 테이블에다가 어 정의를 할 거고요. id는 id 숫자 int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름은 name name은 바차에 20이라고 하면 최대 20글자까지 되는 숫자 그 문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비밀번호는 바차로 이름보다는 조금 길게 30글자까지 허용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두 개의 테이블을 정의했고 그리고 이 중에서 여기 작성자 작성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 user 테이블에 id 값을 가리키는 거니까 여기다가 제가 어 도움말로 어디다 할까요? user 테이블에 id 값 에 연결된다라는 뜻에서 요렇게 어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요것도 요렇게 할까요? 원래는 좀 더 정형화되어 있고 엄격한 문서들을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혼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그 정도까지 우리가 엄격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렇게 대충 적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테이블들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한 과정이 데이터베이스 이론 수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말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서 그 서버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방법은 요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마이 에스쿠엘에 뭐 요렇게 또는 리눅스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앞에다가 요걸 붙여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바로 요기에 있는 요 마이 에스쿠엘이라는 이 명령이 마이 에스쿠엘 모니터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어 로컬러스트에 있는 루트 사양자로 접속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뭘 하나요?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야죠. 여기서 얘기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테이블들이 모여있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그룹핸 모아둔 그런 일종의 디렉토리 같은 개념으로써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생성을 하는 명령이 이거였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자 요렇게 생긴 그 크리에이트 테이블 즉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작성한 음 방금 그 표로 작성한 이 테이블들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될 수 있는 SQL문 이라고 하는 언어를 실행시켜서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테이블에 우리가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뭐죠 샘플 데이터들을 집어넣는 작업이 이거였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수업의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벌써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엄청나게 괴물 같은 텍스트들 이 문법들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언제나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여기 있는 이 코드 다 기억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냥 카피 그 뭐죠 검색을 해서 거기 있는 거 쭉 카피해갖고 필요한 것만 살짝살짝 고쳐서 사용을 합니다. 네. 고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문법은 알고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고쳐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고것도 모르면 그걸 할 수 없는 거니까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sqm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나비캣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도 있어요. 자 요렇게 생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만들었던 토픽 테이블 유저 테이블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더블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명령어로 얘를 그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엑셀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표를 보면서 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편리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만 우리가 요거를 배우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php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SQL이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는 것이 웹 프로그래밍 또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 노출시키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모두가 이런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SQL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갖지는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봅시다. 자 새로운 탭을 여시고요 새로운 탭을 여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로커로스트 그리고 슬래시 만약에 맥을 쓰시면 8080 뭐 이런거 붙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phpMyAdmin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어 아파치 phpMySQL을 깔았다면 비트나미가 이 phpMyAdmin이라고 하는 방금 보셨던 요렇게 나비캣과 같은 역할을 이 나비캣은 제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여러분이 웹을 통해서 접속해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phpMyAdmin이라는 프로그램이 나비캣에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설치해야 되는데 나비캣이 여러분들 편하라고 이런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명에는 루트라고 하고 암호는 여러분들 루트에 비밀번호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1 6개를 썼는데 1 1 1 1 1 1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접속이 되는 거예요 자 실행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왼쪽에 phpMyAdmin의 여기 왼쪽에 이 부분에 이게 뭐냐면 저의 MySQL 서버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의 목록입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구요 테이블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디렉토리 일종의 그룹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이블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최소한의 단위 그게 이제 테이블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수업을 따로 오셨다면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우리가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만든 토픽이라는 테이블과 유저라는 테이블이 아마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렵게 만든 거 날릴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phpMyAdmin에서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먼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되죠 저도 처음이 아니라 오랜만에 봐서 음 여기 있는 이 메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왼쪽 화면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예 그 중에서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에다가 오픈 튜토리얼스 그리고 2라고 저는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렬 방식은 그냥 어 왜 그런지는 지금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 utf-8 언더바 제너럴 언더바 ci 라는 걸 선택하세요 예 사실은 저도 아주 잘은 몰라요 얘를 왜 이렇게 하는지 자 만들기 됐죠 그럼 오픈 튜토리얼스 2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즉 여러분이 이 UI만 사용할 줄 알면 예 여기 있는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sql문 없이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sql문은 이 phpMyAdmin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대신에 sql문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언제나 sql문을 통해서만 동작하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sql문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sql문을 실행을 시킬 때 여기는 오픈 튜토리얼스 2를 대상으로 실행을 시키고 싶다면 얘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이 위쪽에 보면 테이블 작업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 테이블 작업이라는 것을 누르고 요거 여기에서 우리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생겼나요 테이블이 자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이 스프레드시트 기억나시죠 요렇게 생긴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제가 먼저 이 토픽이라는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봅시다 토픽 그리고 이 테이블의 컬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컬럼 수를 5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토픽이라는 테이블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sql문 없이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떠요 그럼 요걸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sql문을 잘 몰라도 예 그냥 입력만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id 종류는 int 길이는 그냥 10으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더 키워볼게요 요걸 눌러서 왼쪽 화면을 안 보이게 했습니다 자 요걸 누르면 왔다갔다 하죠 예 그 다음에 데이터 정렬 방식 요런 거 다 무시하시고 그리고 ai 라고 되어있는 이거 보이시죠 요건 이제 autoincrement라고 해서 어 데이터가 추가될 때 id는 식별자니까 식별자니까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1, 2, 3 자동으로 숫자가 부여될 수 있게 하는 기능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autoincrement인데 요걸 체크하면 id 컬럼은 autoincrement 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을 정하고 종류는 여기서 바차 를 선택한 다음에 네 길이는 100 그리고 어 자 나머지는 뭐 할 거 없네요 그 다음에 description 그쵸? 종류는 텍스트 그리고 description은 없어도 되니까 예 본문을 입력 안 할 수도 있으니까 null로 체크를 하시면 내용이 없어도 입력이 되겠죠 author는 int 그리고 create it은 여기에서 date, time 음 됐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id는 id의 경우에는 우리가 primary key라는 주 key라는 걸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어 일종의 성능을 위한 측면이 있는 건데 그거는 넘어갑시다 자 저장을 누르면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왼쪽 화면에 보시면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아래에 topic이라는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때요? SQL문을 모르고도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를 한번 추가해 봅시다 자 다시 테이블 작업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테이블 추가가 없죠? 그건 우리가 topic 테이블을 지금 선택한 상태라서 그렇고요 다시 오픈 튜토리얼스 ORG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테이블 작업을 누르시면 다시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또는 여기 new 버튼을 눌러도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user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 컬럼은 지금 현재 어 하나 둘 세 개네요 세 개니까 어 여기 바차 라고 적었네요 패스워드인데 그쵸? 이상하게 생각하셨겠네요 자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 컬럼은 네 개로 지정하고 실행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아이디 종류는 요렇게 10 그리고 어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하고 오토 인크리먼트를 합니다 네임 요거는 바차에 20 그리고 음 됐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역시나 바차 그리고 30 원래는 패스워드는 요렇게 하는게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우리는 뭐 그렇게 심도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자 요기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토픽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일단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좀 음 여러가지 생각들이 좀 드네요 그 제가 흐름을 얘기하면서 자 순서는 여러분이 UI를 먼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버 쪽 관련된 일을 최근에 많이 하다보니까 데이터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보니까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들었는데 UI부터 만들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그 UI에 맞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순서는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는 여러분의 조직에서 정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이 나오게요 하죠 그러믄 states 군요 하나님 그리고 ois